요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물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끄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직 성경 한 곳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와 교회와 종교가 석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기도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며 삐치며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우치지 아니하고 환경의 지우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와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경만이 삐치요 길이요 진리인 것을 알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교회와 언택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또 각자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짓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복 대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24장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희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찬양하여라 우리 위해 중복 대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106번입니다 감사절 두 번째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요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요하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또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관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자자 창순과 588장 찬양합니다 공주 나는 새를 보라 강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관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배 카바를 몰아 길삼수 고아내도 솔로몬에 입은 옷도 입고 맘 못하였네 아궁소에 던질 불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해 therapeutic 날 타요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이 러 하지 말고 오늘 것 너는 먼저 주의 나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아멘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추석 감사절 및 성례식으로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한국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공화문에 모여서 연합집회를 합니다 연합집회를 하는 이유는 동성애 관련 법안들 차별금지법들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정부의 약간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집회를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하면 하나의 악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가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이미 동성을 영상을 만들어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다 몇 번이나 제가 광고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저 자신도 개혁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도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포인트가 어디냐 개혁의 방향이 어디냐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 개혁을 하면 안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보고마에 방자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또 우리는 뭐 제가 오늘 오해 캄보디아를 가지기 때문에 광화문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우리가 기도로 또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나쁜 성경과 반대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술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악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성경과 반대되는 법들이 이 땅에서 실행되지 않으리도록 주께서 말아주시니 또 오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기도교인들이 무엇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악법이 통과되는 일이 주여 이 땅에 일어나지 않으리도록 하나님의 선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최고의 표적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도 내 자신에게 있는 바리세인적인 요소와 사두개인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버리고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세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라며 가슴을 치며 고백한 세리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작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교단으로 옮겨 새롭게 시작하는 제작교회가 다시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겸손한 전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이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땅 끝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회에서는 신학교와 청소년 집회를 진행합니다 금번 선교를 통해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들이 서게 하시고 캄보디아 살리엘 청소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현장에 오순절 마가들아 빼임했던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가 일어나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속훈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과 사역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선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장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퍼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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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밭에 농부 나가시풀으며 우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척 따라 햇빛과 단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들을 보라 참아는다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 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아마 다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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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감사합니다.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필요한 경제의 축복도 시와 때를 따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지 하여 주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예물되게 하여 주 없으며 드린 손길 손길들마다 헌신 헌신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포항에서 또 충주에서 또 영광에서 또 제주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언택도 교회 선거들 또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선거들이 지역에서 언택도 교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바른 복장으로 바른 자세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중요한 때는 또 교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자 제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조금 빨리 11월 달인데 우리 교회는 좀 빨리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과일들은 우리 장노회에서 떡을 준비하셨고 또 한나룻, 바울회에서 이렇게 과일들을 준비했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부가 빠졌더라고요. 교육부도 다음 해부터는 반드시 헌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지시한다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너무 많은 과일을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몇 개만 한 부스에서 하나씩만 왜냐면 이거 다 나중에 또 이거 뭐 나눠먹기도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뭐 떡도 있으니까 장노회에서 떡을 준비 많이 드시고 과일도 많이 드시고 그래도 많으니까 자꾸 못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요. 저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산자 정도만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는 오늘 우리 좀 여전도 이제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장노님들도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도록 봉투에 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좀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우리 지혜하고 창엄이 늘 우리 교회 위에 수고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주고 이렇게 좀 골고루 오늘 과일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저희 집에 많이 보내고 부모사 집에도 많이 보내는데 감사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용도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축소하시기 바라고 한 기간에 하나씩만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오늘 과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교인들 다 나눠 드시길 바라고 남으면 우리 장노님들 늘 교회를 수고하시니까 좀 봉투에 담아서 드리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또 성도님 있으니까 조금씩 드리고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박순정 권사님이 사과 접을 오늘 맛있다고 가져왔다더라고요 사과이 맛있으니까 교인들 한두 가지 다 드시고 남으면 우리 집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안 남으면 안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또 통채를 줄까 싶어서 내가 지금 겁을 내서 하는 말이에요 통채 주지 마시고 교인들 다 나눠 드시고 남으면 조금 몇 개만 주세요 제가 맛을 볼 테니까요 아시겠죠? 오늘 과일은 내년부터 조금 더 금소하게 준비하시고 또 오늘 것은 그렇게 조금 하시면 주셨다 제가 날 생각만 하다가 예배 마치고 지지해야지 하다가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캄보디아를 갑니다 저와 함께 13명이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캄보디아를 가게 됩니다 너무나 벅찬 발걸음이고 너무나 기쁜 발걸음입니다 이번에 또 그러면 화요일을 먼저 청소년 집회를 먼저 합니다 화요일날 수목은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지역교회를 방문하고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단을 이제 바꾸어서 대한예술교장노예 백석촌회로 또 예한노회로 그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주부에 있는 대로요 이번에 예한노회가 내일부터 속초에서 노회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제가 캄보디아 가는 관계로 이 목사만 내일 노회로 가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오늘 교회 주부 앞에도 우리가 지난 날 썼던 주부 그대로지만 위에 보면 백성마커가 들어와 있고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다 확인했죠 양쪽에 있는 교회 간판도 우리 이상열 안수지사님께서 한심하시고 또 우리 오인삼 집사가 또 수고해서 이렇게 교회 간판을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 이상열 안수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뭐 이렇게 뭐 하면 다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서 헌금화하고 바꾸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 제가 조금 걱정했고도 아 예산이 지금 좀 부족할 건데 걱정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주제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집회가 있는데 뭐 저는 이런 집회는 좋은 집회요 또 여러분이 참석해도 무관한 집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항 우리 강장노님 딸 우리 민경이 자매가 원주에서 직장생을 하는데 오늘 축소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민경아 이래서 예배 있어야지 그렇지 오늘 이제 와서 예배 잘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배 더 잘 드릴 줄 원래 믿음이 좋아요 원래 믿음이 좋고 저는 교단 훈련받을 때 모든 훈련 모든 것 다 한 청년이기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의 손길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안 읽으려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인데요 제가 설교할 때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27점만 함께 소리내었을 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넌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내 의심 모두 만드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경비가 못돼 쓰러질 때 백상이여 격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다치는 활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죽게 성신이 날 보내주사 넓으신 사랑 묶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경비가 못돼 쓰러질 때 백상이여 격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누적은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삼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경비가 못돼 쓰러질 때 백상이여 격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자 저희 교회에서는 수수감사절과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받는 것이 즐거워서 때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놀라워서 등등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갔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탁 발을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었으며 돌았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나를 따르고 있지만 길을 가시다가 돌아서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에 보면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형제와 자매를 등지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26절은 과장법입니다 과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무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랄까요? 내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내 제자는 아니다 처자식 사랑해야 돼 형제 자매 사랑해야 돼 네 목숨 귀한 거잖아 사랑해야 돼 그러나 내 제자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자식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목숨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 목숨보다 주님의 목숨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 누가 순교자가 됩니까? 자기 목숨만 사랑하는 사람은 순교자가 못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제자다 자, 그러다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처자식이 반대로 남편이 반대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는 반대를 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나중에 반대하는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제자로 합당한 자이지 그렇죠? 부모가 믿지 말아야 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는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사람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 말씀하셨겠어요? 이 무리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 속에 제자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닌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주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는 자입니다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처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는 주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오란한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대화도 나누어야 됩니다 무리는 주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일에 최우선을 둡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서선의 가르침에 최우선을 둡니다 다른 일도 많지만 주님의 제자이기에 그 가르침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누가 제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만대요 주님을 따르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자 어떤 경우의 수가 생겨도 주님을 따르는 자 이 혼란은 시대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가끔씩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윤성주 목사의 제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윤성주 목사의 제자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사정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되지 여러분이 저를 따른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죠 윤성주 목사를 따라서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쳐야 되냐 자기 십자가를 쳐야 되냐 십자가는요 고난이잖아요 최악의 고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보다 형제 자매보다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최악의 고난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최고의 고난의 짐을 네가 짊어지고 와야 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보면요 26절이 쉽겠어요 27절이 쉽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딱 볼 때 26절이 쉽겠어요 27절이 쉽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26절이 더 쉬워요 왜? 맞습니다 나는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돼 처자식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돼 내 목숨보다 아직 내 목숨이 살아있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돼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할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찔리는 이야기를 할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허락해야 하지 이제는 무수 원하도 하도 상처받을 때 싸서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주님의 제자랑 말할 수 있겠냐는 거지 팍 이해가 오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양심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예 덮어버리고 살아요 성경은 안 읽어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지를 하고 산다고 그게 말이 됐냐는 거지 성경은 아예 읽지도 않아 성경은 아예 배울지도 않아 설교 시간에 놓은 조용 쪽차를 붙잡고 늘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사람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망대 비유고요 하나는 임금의 비유예요 망대 비유 차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은 망대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왜 세우는지 이 망대를 세울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왜 세워야 됩니까? 그래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잖아요 돈도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망대를 지었다 돈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망대를 완공할 수 있냐는 거죠 완공 못하는 거죠 그냥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망대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도 철저히 계산하고 완공하기까지 돈이 얼마 드는지를 계산하고 그렇게 망대를 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믿습니다 하고 시작은 잘했어 그런데 끝이 안 좋아 왜? 망대를 다 완공해야 되는데 완공하지 못하면 그 완공하지 못한 망대를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참 보기 슝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캄보디아 시아누크 빌에 갔을 때요 2년 전에 갔을 때 건물들이 굉장히 고천 건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완공하지 못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뭡니까? 건축하기 시작했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철수해버리니까 그냥 도시가 폐허처럼 한쪽은 삐까반짝한데 한쪽은 폐허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많이 공사가 진행되어졌다고 하는데 참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보세요 무슨 계산해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중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대를 짓다가 다 완공하지 못한 보기 흉한 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흉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보기 안 좋은 성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주는 것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는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장에 참가하는 임금의 비유를 들었어요 임금이면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몇 프로인지 계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자 하고 나가면 다 죽어 그런데 너무 강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맺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 나라를 탁 멸할 수 있는데 이 약한 나라에서 화친을 맺자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화친 맺을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바라겠습니까? 무슨 것은 요구하겠죠 그럼 내가 화친 맺는 조건으로 금 500kg 줘 그럼 금 500kg를 끌어모아 가져다 줘야 화친을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될 때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가를 치루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이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나라에 주한 미군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대가 지불하겠습니까? 많은 대가 지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십일주도 안 하고 캄보디아 선교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 알아서 하소 이렇게 해버리면 뭡니까? 대가 지불을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세상 사는 것이 안전하고 평강할까요? 저는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금방 계산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니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데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계산 좀 하라는 거예요 계산 좀 이거 못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이 대가 지불이 내게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하고 의심하고 헛소리하고 뒤에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일 승수 대가 지불이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11조 하는 거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캄보디아 선교 동참하는 거 대가 지불이에요 이거 안 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할까요 왜 이걸 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안전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겠습니까 이런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했습니다 저는요 내가 일평생 오직 성경 강조하고 내가 일평생 오직 캄보디아 보고마에 방향 맞추고 살겠다 나는 피곤해도 캄보디아 보고마 할 것이고 나는 어른일 당해도 오직 성경 할 것이다 나는 오직 성경 이거 되기 위해서 나는 속한 조단도 버릴 수 있고 친구 강조에도 다 끊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딱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걸리는 게 많아요 온 사방 친구들이 다 있지 모든 인공 안에 다 있지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요 제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는 제사가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버려야 돼요 그래야 대가 지불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두 비유의 결론이 뭐냐 라고 했을 때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사가 되시 못하리라 너희의 모든 소유 돈뿐만 아닙니다 네 자존심 네 지식 경험 다 버려야 돼 그래야 내 제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버려야 제사 된다 버려야 져야 돼요 남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무리가 아니라 제사가 되라 오늘 우리 제사교회와 은택도교회 선수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사가 되라 중간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어렵고 힘든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믿는 자가 되어라 백가 지불 두려워하지 마라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금은 값싼 보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보금은 싸구르 보금이 아닙니다 백가를 지불하고도 반드시 가져야 될 보금입니다 그 보금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입니다 이 보금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어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어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찬송가 145장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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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 아멘 주의 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로노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로노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자 성찬식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기념하라 하소서 하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글쓰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오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의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을 나의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은약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도드려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누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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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 임지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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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건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지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지 안에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선택 아닙니다 쉬운 길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중간에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값 산 것이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론님의 조통하심이 제자가 되지 못할 자들이 아니라 제자가 될 하나님 사람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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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